미친듯이 달려도 넌 다시 또 제자리였다고 거울 속 너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mystery Fallin' Fallin' 해가 저물면 문을 열어둬 모든 빛이 사라진 밤 잠이 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그냥 누워있는 것 같죠? 이게 다리에 힘을 줘서 다리가 가지런하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제가 초콜릿을 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스르르 스르르 잠든 스르르 스르르 곁에 이따가 뭔가 걸리듯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자각할게 now 수많은 수많은 별이 너만을 너만을 비추길 지금 최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연이를 찾는 주수를 거는 건데 거기다 지금 주수를 걸었거든요? 차단지? 차단지 안 차단지 모르겠다 그치? 너무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궁금하면 여러분 한번 추리해보세요 차단지 안 차단지? 제가 유리병에 갇힌 그런 장면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여기 가사 제가 썼어요 모르셨죠? 이렇게 슬슬 랩메이킹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곳은 위험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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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y 스르륵 스르륵 잠든 스르륵 스르륵 꿈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게 now oh no 이번에 손수건을 저희가 이용한 안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다 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저희 노래가 빠르잖아요 제대로 못 잡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다가 그리고 놓치는 언니들도 있어요 마지막 단체 씬 고고고 바 바 될 꿈속에 난 그려던 나잖아 그렇게 도원한 너와 내 시간들 bé이비 이젠에 나와 함께해 문을 열어줘 가득 품에 안고 하나된 순간 달빛을 녹였잖아 끝이 없는 저 하늘의 밝은 빛이 돼줄게 언제나 꿈처럼 눈을 감아 내 손을 잡아봐 다 잊어버려 저희 네 번째 활동 오늘 비디오 촬영이 시작했습니다 이틀동안 찍었습니다 이틀때문에 나올거래 우리 드릴께 저 이번 곡 열심히 찍고 싶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먹으러 갔습니다